한다는데보다 그대로 바뀐게 없나요? 수도권 주요도로는 그런 데는 몰라요 근데 서울은 확실히 올림픽대로가 일단 굉장히 결정적으로 올림픽대로 50으로 된다고? 에? 응 50kg 입시차가 이상하네 그냥 찬도는 문에 좀 신기하게 되셨지 않나요? 그래 좀 이상하네 네 진짜 신기하지 그니까 좀 진짜 이상하네 아무 생각 없이 웃잖아 진짜 안좋은 습관이네 저거는 안좋은 습관이네 안좋은 습관이네